안녕하세요. 진짜 한국어를 배우는 데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저 문서연 강사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공부했고요. 또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법, 태솔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또 당연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환 과정을 이수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 전직에 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뿐만 아니라 방송 리포터 그리고 상품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쇼핑호스트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것도 제대로 된 표준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아는데요. 그리고 현재 강남에 소재하는 한국어 어학원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친구들 또 홍콩 또 중국 친구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발음 또 듣기가 어려운지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So what if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음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 못해도 We can communicate with English and I also can explain in English too.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위챗, 큐큐 또는 카톡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35분. 그리고 택스트북, 교재는 제가 자체로 제작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수업은 특히 진짜 한국어답게 한국어 말하기 그리고 듣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한국어 발음, 제대로 된 발음, 저 발음이 참 좋죠? 제대로 된 발음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발음 때문에 한국어 듣기가 더 잘 들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수업을 받은 건 어떠세요? 혹시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토픽에 나오는 자주 사용되고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어휘 그리고 문법도 제가 설명을 해서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중국어 저 못해요. 리하우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중국어로 수업을 하지 않고요. 100% 한국어로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어 듣기에 또 한국어 제대로 된 발음 그리고 표현에 자신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한국어 공부를 1대1로 여러분한테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루한 수업은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신나게 fun and exciting한 한국어를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 주세요. 학습 내용은 특히 회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 자신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100% 한국어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영어로도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또 주제별, 토픽별로 다양한 한국어 진짜 어휘 그리고 표현, 문장들을 공부할 거고요. 이런 어휘, 표현, 문장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한국 K-POP 그리고 좋아하는 K-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제가 직접 표현들과 단어들과 문장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잘 안 쓰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문자 메시지 할 수 있고 전화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진짜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는 기회고요. 이것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서 자주 활용되는 문법과 문형도 같이 학습이 가기 때문에 회화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문법도 복습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지기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 발음 수정까지 한국어 원어민처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잠깐 맛보기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 저는 서울에 있어요. 어디 라는 건 where 장소 어디에 있어요?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lace 플러스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또 리리도 서울에 있어요. 물어보는 의문문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에 있어요. 아니요, 서울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더 많은 문장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의 수도 베이징. 어디에 있어요? 뭐, 베이징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항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요? 이렇게 장소를 넣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주도에 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 다른 사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도 서울에 있어요? 아빠도 서울에 있어요? 오빠는요? 오빠는 서울에 있어요? 언니는 서울에 있어요? 누나는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사람, person을 넣어서 있어요. who, 누구 있어요? 선생님, 서울에 있어요? 네, 저는 서울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 없어요. 역시 베이징에 없어요. 항주에 없어요. 부산? 부산에 없어요. 제주도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어요. 제주도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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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평소문과 question sentence, 의문문을 같이 연습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잠깐, 조금 수업이었고요. 더 잘 많이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국유학통망, 저희 회사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살아있는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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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